자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서 농업문화의 탄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차 시작되는 직업정책성 상인이라는 도대체 직업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인지 그것에 대한 과정 이제 농업문화가 본격적으로 시댁드는 주나라 주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대에 싹 터던 여러 학파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천도. 천도는 수도를 옮긴다 하는 말이죠. 옮길천자. 수로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가 가진 태생적인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조금 작은 인구로 형성된 나라가 하나를 멸하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적은 인구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우리 본부가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부에 있는데 저쪽 동대문구 지역이 조금 우리가 통치하기가 먼 거리죠.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소요의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본부를 동대문으로 옮겨서 일정 부분 그 동네를 통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것이 역사상에 이른바 천도를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옮겼고 여러 군데를 옮겼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들에 관한 기억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술을 매우 좋아했다. 술을 좋아해서 원래 태생적으로 술을 좋아해서 술을 자주 마셨다기보다는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취하고 그리고 또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 상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술이 과하다 보니까 술을 적절하게 마신다는 것은 엄청난 이성의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술은 쉽게 과하게 됩니다. 결국 술이 쉽게 과하게 돼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구화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술에 아주 필연적인 결과죠. 그래서 결국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이 폭력적이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폭력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독단적이고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상나라를 멸망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수력으로 있었고 그 전쟁사에서 아마도 상업의 활동 역대 이래도 이 역사 이후로 나중에 특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보게 되는 것이 원나라 때입니다. 몽골족 저와 같이 중국 역사를 공부하신 학원님들께서는 원대를 설명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넓은 제국을 단일적 방법으로 통치한 나라는 유일하게 몽골 제국밖에 없었습니다. 동쪽 끝으로는 한반도에서부터 말이 갈 수 있는 유라시아 넓은 대륙을 그 짧은 시간에 통치했던 유일한 제국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말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같습니다. 말이 갈 수 없는 곳을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죠. 배를 타고 가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간 곳은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말굽이 닿는 곳은 일단 성공적인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몽골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피를 부르는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휩쓸고 간 그 자리 전쟁의 말굽이 지나고 간 그 자리를 바로 쫓아온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장사꾼들입니다. 전쟁으로서 열린 그 길을 그 다음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가냐면 바로 상인들입니다. 이렇듯이 전쟁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상업적 발전이죠. 사실 상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교통이죠. 길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만큼 그 길을 단시간에 화통하게 뚫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을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뚫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서로 간에 이익을 초정하고 그 이익을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전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딱 정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들은 전쟁의 포화가 사라지기 전에 그곳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때 이미 상당한 정도의 상업이 발전했다.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정이 성립하려면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한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관이라는 말이죠. 관. 관은 뭐냐면은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붙어있을 때 그 지역의 경계선에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혹은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 그러니까 이 관은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죠.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시장을 혹은 자기 어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넘어 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입니다. 관. 그래서 아마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여러 관들 중국의 이쪽에서부터 북방 지역에 있는 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개 유명한 관이 한 대여섯 개도 있죠. 맨 동쪽에 있는 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게 바로 산해관이라는 거죠. 산해관.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가유관이라고 합니다. 가유관. 몇 년 전에 저는 이 관들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여행이죠. 이제 중국을 여행하는 목적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유명 관광지 예를 들어서 장가계 혹은 개림 이런 지역만을 아직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여행의 첫 번째 등가 할 때는 대개 이런 부분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몇 번 그런 곳을 가다 보면 물론 경치, 좋은 경치, 좋은 공기 다 좋습니다. 테마가 없으면 조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여행.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흔적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의 오대명산 혹은 몇 개 유명한 산들을 가서 그냥 일반 사람들같이 케이블컷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트래킹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 허만산에 가서 트래킹을 하는 나라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간혹 유럽의 젊은이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약간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트래킹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테마가 있는 이런 여행들. 아마 우리 중고학과 학우부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테마를 한번 잡아서 그것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을 듯합니다. 자, 관. 이미 상대에 몇 개의 관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에서 하는 일들, 금방 말씀드린 바같이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는다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벌써 그 당시에 상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죠. 또 하나, 상대의 관리들의 이름에서 시관이라는 관직명이 나왔어요. 이 시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원문에 일중위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중위시, 그렇죠? 주역의, 개사편의 일중위시라. 일중이라는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위시, 네, 그렇습니다. 이 위는 두라는 말이죠. 할 위자입니다. 뭐뭐뭐를 한다. 이 시는 바로 교역이라는 말입니다. 교역. 그래서 시관이라 하면 그 교역을 책임지는 관직이 이미 상대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상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중국에 이런 정도의 상업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판단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던 상나라가 수차례의 천도를 거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폭력적인 민심을 뺏기고 후대에 일어난 바로 이 주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